밤이 덕분에 강제로 기상한 정국이 과연 정국이의 아침 메뉴는 무엇일까요? 배고파 밥 있네 밥이 나쁘지 않은데 먼저 계란을 풀어주고 아하! 오늘의 메뉴는 토스트군요 빵을 먹기 좋게 자르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붓고 토스트에 버터가 빠지면 서운하죠? 그 위에 바로 빵을 올려줍니다 뒤집기 퍼포먼스까지 정국이가 만들어주는 모닝 토스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겠죠? 와우! 치즈까지 정국이 표 겉바속촉 토스트 탄생 와우! 잘생겼다 팀의 막내가 맏형의 아침을 먹여주는 장면 오직 BTS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? 정말 고기 좋네요 잘생겼거든요 맛있어 맛있네 뭐 자막이 나와요 내가 가르침 오늘의 소 Freddie 오늘의 주제은